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내일은 중부에 5에서 30, 남부지방은 5에서 40mm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남부지방에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귀경길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추석 보름달이 오후 6시가 지나고부터 떠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자정이 조금 넘어가면 가장 높이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전국 낮 기온도 보시면 서울이 31도, 대구와 광주가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수도권 지역은 인천이 30도, 경기 북부는 31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경기 동부는 30도에서 31도가 예상되고요. 경기 남부는 32도 안팎으로 오르겠습니다. 내일 남해 먼바다에서 물결은 거세게 일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 후반부터 더위의 기세가 점차 꺾이겠고, 다음 주는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